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어맨을 보러 갑니다. 구미에 계신 고객님께서 같이 차를 좀 같이 보자 해서 보러 가는 건데 보셨다시피 글쎄요. 일단 차가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어느 정도 주행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진짜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걸리는 부분은 핸들 돌리면 소리가 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체에서 약간 소리가 올라온다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놓으면 보러 가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리는 이틀 전에 수리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체어맨 같은 차에 현대를 소리 나는 거는 대표적으로 흔히 오무기와라고 하는 부품의 문제 그게 오래 쓰면서 유격이 생기고 그런 유격으로 인해서 잡소리가 올라오는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수리비가 좀 비싼 편이죠. 특히 현대기아차가 아닌 쌍용차. 쌍용차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부속이 비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 이런 현상이 있는 차들은 될 수 있으면 수리가 된 상태로 구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고객님한테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수긍을 하셔서 차를 오늘 보러 갑니다. 현재 시간은 약 8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10시까지 고객님 뵙글을 했으니까 부지런히 서둘러 대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인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두서대로는 찾아왔는데 고객님께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착시간은 10시입니다. 딱 10시에 도착했죠. 여기는 북대구 서목대구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단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단지 어디인 것 같은데요. 네 고객님께서는 10km 남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조금 당연히 제가 먼저 와야 되고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단 차를 한번 먼저 볼까 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체허맨. 체허맨은 사실 그렇게 인기차는 아니죠. 인기차정은 아닌데 차는 분명히 좋은 차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검정색이라서 사실 외관으로 존네 마네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배치가 포메틱 배치가 아닌가 그죠. 포메틱이죠. 그런데 이게 포메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치는 말갈이 배치인가 그런 것 같고 일단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실내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이런 운전석 조수석 이런 것 다 깨끗해 보이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 사진 그래서 판매자분께서 아주 사진을 꼼꼼하게 찍으셨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제 생각에는 50% 이상 남은 것 같고 이 치어맨이 스피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피커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1,059만원에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사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무기어 지금 그 실린더 잠버커버 바스켓이 미순유가 있다 그 다음에 오무기어에도 미순유가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를 해놨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리가 잘 됐는지 또 나중에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만 했는지는 보면 알겠죠. 그리고 지금 소유자 변경이 3회 보험력이 150만원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래서 저의 오늘 희망고문은 소유자 변경은 디에크 하나 빼고 보면 12년도에 출고를 해서 쭉 7년동안 잘 타다가 아 이거 원부를 한번 끊어보고 싶네요. 이런 경우는 보통 경매가 경매가 많은데 아니면 중고상사에 입고가 됐다가 바로 두 번째 차주분한테 소유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간을 보면 두 분이 타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8년 10월부터 19년 1월까지 그러니까 대략 총 차가 12년도 출고돼서 약 1년 정도는 차차 가입을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험 수리는 15년도에 15년도에 신차 사고 3년 정도 있다가 약 150만원 정도 수리가 있는데 부품이 70만원이고 공임이 45만원 도장이 30만원 이게 뭘까요? 범버 정도겠죠. 왜냐하면 뭐 최후면 범버 정도 되는 차들은 이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놓았다면 놓았다면 13년형이니까 이 차가 구매가치가 높다. 다만 주행거리가 이제 17만 5천키로니까 제 생각에는 그 쇼옥이 컨디션이 쟁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차 가격이 약 6,596만원이고 3600cc 엔진에 3,600cc 엔진에 이게 쇼옥이 뭔지 한번 봐야겠네. 쇼옥이 에어쇼옥이라는 얘기는 없다. 그죠?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다. 네 지금 찾았는데 어 전자 ICS 이거 뭐지? 에어 서스펜션인가?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어쇼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CW700 12년 출고된 13년 어 뉴 체험 NW거든요. CW700 럭셔리고 신차 가격은 6,557만원 그러니까 CW600 SVIP 기본 품목 외에 3.6 엔진이 있고 라디에이트 그릴 그다음에 스웨이드 트림 뭐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CW600 SVIP 보면 무단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차가 CW700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 아 아 CW700 프레스티지에는 에어쇼옥이 들어가고 그 밑에 등급은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구나 야 몰랐습니다 그러면 프레스티지는 전자제어 액티브 크루즈 ACC가 있고 별 차이 없잖아 아 글쎄 에어쇼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가 일단 무사고 라고 하니까 오늘의 생점은 사고가 있는지 또 사고가 없다면 외판 판금이나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스티어링 레겐피니언 오무기어가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하체 소리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예상했던 그 산지가 맞죠 고객님은 도착하셨다고 하시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 이쪽으로 제가 봐드리 저기 저기요 사장님은 저기 오고 계신다고 오케오케오케 키누 안에 넣어놨은가봐요 그치 상사에 맡겨놔 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보통 차를 볼 때 항상 그 하체부터 보거든요 하체부터 보는데 일단 이 차는 범버도 한번 탈착을 해서 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도 도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면이 저쪽 뒷쪽 문은 판금이 있습니다 뒷쪽 문은 우룩우룩 보면 약간 우룩 울죠 아 네 그러네요 판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뒷쪽으로 한다고 판금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보면 이 면이 하체 보기 전에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 면은 제가 볼 때는 판금을 좀 넓은 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도장이 아니고요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도장이 있죠 여기도 도장이 있어요 요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금은 이쪽이 심하게 있고 이쪽은 덜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봄은 한 개 더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게 봄철에 안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차라리 저는 교환을 선호하거든요 봄철에 안하고 무조건 판금해서 살릴 억지로 그런 문화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뭐 어쩔 수는 없죠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봐주니까 아무튼 딱 봐도 네 여기는 면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이게 판금을 했고 도장하는 차도 그리고 수리를 잘해 놓은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심하게 심하게 우그러졌던 차입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제가 나중에 하나 체크해 봐 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외판에 판금만 버티를 발라가지고 판금을 하는거 하면 잘 아시겠지만 찌그러지면 최대한 펼 수 있는 데까지 펴가지고 그 다음에 면을 우리 버티를 발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면을 삭삭삭 미장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에 내측까지가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 면은 여기 면이 이거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볼 때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반대편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마감이 봐야 되고 이게 무슨 필름같이 돼 있다 그죠? 네 이상한데 색깔이 네 필름같이 돼 있네요 일단은 그런거 보고 아 사모님이신가 보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여기는 또 안그렇죠 깨끗하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보험처리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혹은 단독사고가 아닌 이상한 과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잡이 들여서 수리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수리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거죠 보험처리 안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 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나중에 장비로 확인해 드리겠지만 여기도 문커 여기도 도장이 있어요 봐봐 여기 아까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앞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것들 다채도 지금 이 차가 거의 7년 이상 썼잖아요 쓴 것 치고 깨끗하죠 요런거 이제 도장이나 교환이 있는거죠 아 근데 봄보는 어차피 이제 원래 중고에서는 노코멘트인데 어 도장이나 교환이 있다고 봐야되고 그 다음에 요런데도 물론 요런데도 상향감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차가 미세하게 안 맞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도 안 맞고 요건 한번 풀렸거나 탈착을 했다라는 것을 이거는 전부 확률의 문제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앞쪽은 수리 있다 네 높다는거죠 이거 거의 100% 요런거는 100% 교환이라고 봐야되는데 그래서 빗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까 뒤에 수건이 있었는데 아예 괜찮습니다 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요쪽면은 면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보면 요쪽면은 직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나서 장비가지고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휠을 왜 이렇게 찍어먹었지 그쵸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보면 아 휠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구나 자세히 보시면 기울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전 몰랐어요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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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도 보면 도장이 있어요 직게 아닌거 같아요 한번 칠을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이런거는 벗겨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도 좀 백화로 좀 이상하죠 네 그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도 제가 사진으로 봤을때는 좀 나은거 같지만 그렇지 않네 타이어가 17년 17년식이니까 뭐 뭐 3년 썼으니까 제가 볼때는 한번 그 안해주시는게 좋을거 같긴 하네요 일단은 이쪽도 약간 뭐 쪽에 보니까 이게 문커기 약간 이상하거든요 거기는 문커가 있네 전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장비를 대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늘에 보면 밖에 있는거 보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확실한거는 저쪽은 좀 전반적으로 소리가 많을거에요 일단은 이거는 한번은 복원을 한 휠이에요 깨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잘 안 깨지거든요 복원을 한 휠이고 그렇단 말은 중고상에서 상사 매입하면서 한번 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체를 먼저 보는데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앞패드도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디스크 로터는 출구한 이후로 한번도 교환을 안한거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습기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차는 아닌거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고 살 때는 뭐 좀 교환하고 팔아라 이런건 안되는거에요 그렇죠 중고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 이게 먼지 커버가 지금 또 있죠 그렇단 말은 이것도 한번 손을 댔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앞 본버하고 한번 교환하면서 손을 한번 대긴 해줄거에요 각이 벌써 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미를 딱 대봐도 어디가 버티가 들어간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쵸 와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는 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보면 다른 부위보다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딱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버티 지금 작업을 했고 나중에 약간 힘을 좀 받으면 이런 데가 좀 갈라지죠 플라스틱 우리 쉽게 말하면 페인트 7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건데 여기하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아니고 도장을 아마 좀 긁혔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쪽 그러니까 여기 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야매로 어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가 박았을 수도 있고 확실한건 여기는 또 본버를 복원을 했어요 확실히 칠했잖아요 여기 아예 면도 거칠 거 칠하고 그리고 친한 데는 보면 그트머리 이렇게 보면 항상 보여요 이렇게 그트머리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마감이 확실하니까 깨끗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는 확실히 그 야외에 주차를 한 차는 아닙니다 많이 야외에 주차를 한 차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녹이 보이는 게 사실 이 자체가 이제 재료가 녹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몇에 쇳가루가 이제 올라앉으면서 쇳가루가 녹이 쓰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뭐랄까 그 면들이 조금 이제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가능성 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냥 그냥 다른 충격 안 받고 그냥 그냥 잘 사용하시면은 오래 사용되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면 확실히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칠이 있죠 이 부분은 그렇고 트렁크도 칠을 해 놨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왜 칠을 했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그때 하신 거는 전부 다 포메틱이잖아요 예 그건 전부 에어쇼크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좀 볼게 네 포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여기 볼트 볼트가 좀 이렇게 견들린 자국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거든요 이게 있다고 해서 다 교환이나 탈착은 아니에요 이게 장착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거는 잘 안 떼야입니다 보통 요거만 떼야죠 볼트 이거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쓰는 공구나 그래서 그 소립할 때 마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근데 앞에 거는 전자제어쇼크 맞나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리고 보면 이게 댐핑의 굵기가 에어쇼크 굉장히 굵고 얘는 정말 빌리한 뭐 중등등차 중형급에 들어가는 그런 댐퍼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전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에어쇼크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타봤어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이거는 뭔가 사고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오래돼가지고 떨어진 거 같거든요 보통 이제 요런 데서 좀 표시가 납니다 한번 이런 거 다 뜯으면 시키면 뜯다가 꽂으면 표시가 좀 나고 요즘 뭐 세상에 좋아져가지고 막 이런 거 막 고무 뜯어보고 그래 안해도 보면 요런데도 고무가 뜯긴 흔적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 뜯어보면 자국이 확 남잖아요 오랫동안 시키면 눌러붙어가지고 접착선분이 있는건데 이것도 뜯긴 흔적은 없고 지금 보면 방금을 요거를 차를 뜯어가지고 뜯긴 흔적은 없거든요 뜯어가지고 뭘 작업을 했거나 이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밖에 작업을 해가지고 한 거고 보통 차들 수리한 차들은 막 파는 자국들 막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차 물 들어간 차들은 이런 데 보면 표시가 나요 그런 데 보면 구석구석 구멍들 막 확인해 보면 표시가 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말렸어도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굉장히 표시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막 그 잘라 붙인 차들은 보면 이런 데 이렇게 면을 보면 조금 달라요 아 안에 네네 하네스나 이런 데 뭐 물 들어가나 적식은 한 거 없고 이런 데 보면 이거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다 안에 보여요 아 그쵸 예예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보면 그런 데서 표시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기술이라는 게 아니고 예 쉽게 말하면 어디 뭐 저기 개구멍으로 지가 들어가면 지찬대다 바퀴벌레 산다 생각하듯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트렁크에 습기나 물 차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영상본이 몇때도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이 차는 뒤에 수리를 했거나 크게 선택은 한 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 실리콘 저렇게 마무리해 놓은 거는 차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놔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만져봐야돼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살짝은 좀 꿉꿉하죠 네 느낌이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가 폐쇄되어 있고 원래 물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길에 요런데가 안좋아 보시겠습니까 요런데 시키면 오래되면 고무가 타고 넘어와요 안쪽으로 신차도 신차들 중에 그런 차들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안에 젖었잖아요 그럼 안쪽에 뭐가 이렇게 구멍이 있거나 틈이 있으면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에 바닥에 물이 고이는 차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물이 고이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좋게 차는 차들 그런 차들은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 그 차를 자주 정비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 이 차는 어디가 좀 약간 그렇더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네요 그런 차는 아니고 봤을 때는 차가 뭐 험하게 탔구나 그런 차는 확실히 아닌 거 같고 그 다음에 크게 데미지를 먹거나 고무가 아직 많이 안 갈라져 있네요 앞뒤 패드는 다 갈아야 됩니다 아 제 스파크보다 훨씬 안 나갈 정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교환은 완벽하게 없고요 아 빗물일 수도 있는데 빗물이 없을 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빗물인 거 같은데 음 이런 거는 단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짧게 보는 거잖아요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고객님 구매하시더라도 본넷을 열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보면 물자국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 보면 펜 센터 부분 밑에 저기 하단부에 물자국이 저기 있고 저건 물이 아닌 거 같거든요 저기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건 물이 아닌 거 같고 약간 오일형 물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비치는 것들은 물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건 살펴봐야 됩니다 저건 100% 우리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벨트류도 한번도 교환 안 했어요 벨트 갈라졌죠 여기 보면 이건 벨트는 한번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지금 지금 잠바 이센우유 체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휘발유 가스 있지 않습니까 유증기도 요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연소실로 넣어버리거든요 요즘에는 진공으로 왜냐하면 여기 연소실이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안에 진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갑니다 유증기들이 왜냐하면 저런 유증기들은 대기방출되면 공해니까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런 거를 만약에 잡으려면 여기 보면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체크밸브가 있거나 한건 아니고 그냥 파이프인 것 같은데 워낙 구형 설계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다 일종의 연소가스 흔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읍기 엔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엔진 엔진오일에 소모 감소가 없고 엔진의 진동이나 부조가 없고 출력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러면 그냥 타셔도는 됩니다 지금 보면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거든요 저기 떨어진 것은 이거 한번 교환되었잖아요 그죠 이거 아세이가 이 엔진이 교환되어 있어가지고 오일이 새가지고 저기 밑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컴프레션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 어 에어컨 안쪽이 좀 부실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수리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에어컨 안쪽이? 한쪽이 좀 안 나왔던 아아 네네네네 그거 수리했는가 본데 아닌데 요거는 그건데 요거는 파워핸들 아 그래요? 예 파워핸들 펌프인데요 어 미미도 보면 엔진 마운트 네 마운트 교환한지 교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환 만약에 교환이 안 되어 있고 교환한지도 했다 만약에 했다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무기오가 누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무기오 밑에서 위에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건 그냥 구리스 자국인 것 같고 사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산 흔적은 또 없어 보입니다 라지에이터가 지금 그냥 지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라지에이터가 어디서 크랙이 있거나 셀 때가 돼가요 아 2인의 주행거리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은 그 안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라지에이터 펜도 이것도 다 지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뭐 누유 될게 있나요 저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기름은 아닌 거 같고 근데 가능성이 문제에요. 항상. 왜냐하면 이게 계속 봐왔던 차가 오늘 처음 보는 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잠바카바 가스캐스는 실제로 누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그냥 뭡니까 그냥 문제 삼거나 그냥 뭐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 보면 그 마운트 자체가 지금 그냥 출고 상태 그냥 출고 공장에서 조립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진동이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제 되면 그거 하나씩 갈때가 되잖아요. 그렇고 보면 지금 엔진오일이 F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색깔이 보면 엔진오일이 최소한 5,000km 이상 탄 거거든요. 근데 F선에서 돌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엔진오일 없어서 채워놓았다 하면 진짜 알 수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자면 엔진오일이 소모되는 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남 속이로 들려오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슬러지가 없잖아요. 여기 펜 짝대기에 카본 슬러지 낀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차가 열 스트레스. 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엔진오일이 타가지고 쩔어 붙거든요. 보통. 이게 그런 설계마다 다를. 운전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기본 설계가 열이 많이 어디서 뭉치거나 열이 잘 안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단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오케이. 보세요. 이런 것도 이물질이 없잖아요. 카본 슬러지 같은 거 없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차는 엔진 컨디션 하나는 좋아 보여요. 지금 슬러지 뭐 쩔어 붙고 난 거 없거든요. 오일 관리도 잘하고. 엔진 컨디션도 좋아요. 이 차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한데 시동 한번만 좀 걸어주세요. 아, 킥! 이렇게 올 튀어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아,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블루바이터스가 안 나오는 카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도 뭐 특정 특위점은 없어요. 일단 아냐? 지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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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잠바 커버가 아니라 헤드가 계속 폐요. 뭐 괜찮은거에요? 폐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것들이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세고있으면 이런것이 찹찹하게 보여야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밍 가스가 모이거든요. 요런대로 삐져나오는거에요. 약한 부위로. 원래 약한 부위로 삐져나오는데 그냥 그정도라서 쓰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봐야되는게 나중에 벨트 벨트 그 다음에 워터펌프 지금 워터펌프도 안갈렸거든요. 워터펌프는 좀 갈비탈다가 될거에요. 좀 될거에요. 워터펌프 갈거면 라지에이터 갈아야되요. 라지에이터 갈아야되요. 아직 유온이 안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냉각수도 깨끗해요. 그러면 냉각수도 계속 올라와서 보시겠습니까? 깨끗하죠? 이게 정상이고 냉각수가 불순물이 많이 있는거 딱 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구종물냄새가 나는 차들이 있어요. 특히 경차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워낙 헤드에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경차들이 헤드가 많이 안좋아서 변형이 많은데 지금 이 차는 엔진컨디션은 좋은거 같아요. 소리도 좋고 지금 진동도 괜찮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육기통이 손이 아까 훌렁훌렁훌렁 하울링이 좀 있거든요. 괜찮아 이제. 하체 점검하고 시운전하러 가겠습니다. 한쪽이 안나온다든지. 진짜 맞네. 지금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뒤쪽에 통풍이 안들어와요. 아 어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 작동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설정을 잘 못해서 작동을 못해서 그런걸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안들어오는거 보면. 양쪽에 다 안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면 뭔가 이게 설정할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없는데 통풍하고 이거는. 네. 지금 보면 뒤에 그 온도소도를 하는게 없거든요. 네. 그런거 보면 그냥 통풍이 되는건데 지금 이건 안된다고 봐야되요. 아. 이런거는 강력을 해야될 부분이고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지금 라이트를 켰는데 번호판 플레이트 등 안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냄새도 수전기 잘 나오고 오래된 차들은 특히나 이거 촉매 네. 산소산소 이런거 나가거든요. 네. 근데 냄새는 괜찮은거 같아요. 베개가스 냄새는. 요거 안되고 체크. 요거 안되고 오케이 되고 뭐 괜찮겠지 해서 보면 꼭 가다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봐도 가다보면 아이 좀 이상한데 혹은 며칠 뒤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 사고 나면 며칠 뒤에 또 이상한 단점이 보입니다. 예. 예전에도 차 봤을때 그랬어요.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괜찮겠지 가야만 확인해 보는거거든요. 아 참 이게 아직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영상보니까 안해도 힘드시다고 이게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켜지는거지? 좀 이상하죠? 예. 손해치는 나와야되거든요. 나와야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 아 돈 들어간게 많은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상합니다 이거. 못아보셨으니까 보통 이거 누르면 나왔을까 그렇죠? 아 이건 차고 조절 에어수역이 아니니까 사람이 없구나. 예. 이건 일로 제어하는거거든요. 체험에는 보통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좋으시다고. 마사지 시트가 좋더라구요. 마사지 시트 정말 좋더라구요. 근데 이게 이게 나갈게 많은데요. 수리할때. 그래서 이런 차들은 살 때 그런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수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거 뭐 진짜 이상하다 이거. 보세요. 아 그죠? 거긴 되죠? 잠시만요. 이거 열리는거. 아 되죠? 보세요. 안돼요. 그지? 아 네 그러네요. 이거는 접촉문제죠. 접촉문제. 그러니까 이런거 확인해 봐야 된다면요. 이런거 이렇게 추리해 보려면 간단할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 간단할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안에 배선을 한번 드러내봐야되는데 이 사건. 이다가 상용인데 요런것도 무조건 저는 기계상비로 이런거는 장비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주관적인 부분이 요거 되는거기 때문에 자 문제점이 몇개 있다. 그죠? 네네. 이 부분은 판매자의 의중이 중요한데 뭐 요런것들이야. 그래도 보세요. 요런것도 요거 알고는 있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 공조기 컨트롤러 보드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또 조절도 제대로 안되고 하 네. 저런차는 피해야죠. 일단 고객님한테 의견을 드렸고 마무리하고 출발합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덥다. 습하고 아무튼 참 자동차라는게 이렇습니다. 아무튼 저차는 현대기아차만 같아도 제가 좀 고쳐서 타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겠지만 저차 쌍용채만 이잖습니까? 좀 전작류들 안되는것들 고치는데 사실 견적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차는 그냥 패스하는게 무조건 맞는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비도 오는데 시간내서 오신 고객님 너무 성공하기도 하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차를 또 열심히 찾아봐야죠. 아무튼 고객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정말 재충전하고 다시 더 좋은 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녀와서 잠깐 차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습해가지고 아무튼 좀 생각해보고 고행 결정하시기로 했구요. 그러면 제가 사실 캘리퍼 이런거 원래 저는 순정을 좋아하거든요. 캘리퍼 도색 이런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다 제가 한게 아니고 전차주분이 하신거고 휠은 뭐 그냥 중고로 사다보니까 그냥 취향에 맞는 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든걸 순정 취향주의자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또 역시 연구개발된 메이커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차를 타고 있네요. 아무튼 어 네 여기 날씨는 지금 맑으니까 지금 주말인데 자전거 타러 오후에는 자전거 타러 열심히 땀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